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이스샷!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 잘 안보이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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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마지막 남은 사람 킬 자 혹시 술래해보고 싶은 사람 마이크 있어야 돼요 아 인님이요 그렇다면 인님이 술래를 합시다 규칙은 아까랑 동일하고요 시간 제한 2분 걸게요 다들 준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1등 갈게요 어 방금 누구 죽었습니다 궁금한다고 옆에 돌아보면 안 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잇 내 동료들이 죽어나가긴 하지금 벌써 몇명인지 죽고 있어 제작사님 바이프님 STR님 안돼 이런 젠장 궁화꽃이 안 움직일래 움직여서 죽는거야 이러다가 다 죽어 그만해 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거야 그만해 나 무서워 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마이 갓 형 옆에 궁궁하다가 돌아보는 수가 죽는거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돼 안돼 그렇게 왜 이렇게 움직였어요 왜 죽으셨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잠시만요 2님 2분 지났어요 다 죽여주세요 안돼 이런 젠장 2분 너무 짧으니까 4분 어때요 4분 남은 분들은 다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움직이는 사람 다 범인이야 어 절대로 움직이지마 손가락 하야도 끄딱하지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걸렸죠 안돼 렛킹님 아까부터 계속 죽으시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돼 안걸렸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걸렸죠 정확히 정확히 아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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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오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남은 3분 2명으로 줄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안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구슬치기에요 구슬치기 갑시다 구슬치기 준비하시고 반대쪽 출발 성공 성공 STR님 갑시다 일단 한번 지금 시작했으니까 보겠습니다 나이스샷 렛킹님 탱크 타주세요 바로주세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출발 성공 제작사님 탱크 타주세요 제작사님 도로는 신경 아셔도 돼요 성공 저 갑니다 준비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했다 뭔소리야 눈치게임 스타트 제가 시작하고 외치면 아무나 1이라고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시작 어 어 잠깐만 바이프레스님 초코님 사살 준비하시고 시작 모쿠님 렛킹님 저희는 5명이에요 시작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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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작 시작 시작 어? 어 지오님 사망 준비하시고 시작 출발 1 시작 구자오님 사망 구자오님 사망 구자오님 사망 남은 1인 쇼박스님 456억 당첨 2 1 2 2 1 2 2 2 3 2 2 2 3 3